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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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조 대비 약 82.2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98%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32.37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2.0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466.4%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8배이며 지난 2015년 0.59배에 비해 약 205.74%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29% ROE는 마이너스 5.55%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은 6조 9,520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60위 코스피 종목 기준 55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5위입니다. 매출액은 7조 2,108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88위 코스피 종목 기준 85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815억 62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419위 코스피 종목 기준 809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2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147억 5,44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421위 코스피 종목 기준 804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메리치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1,000원을 제시하였고 메리치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1,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1,0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1,000원에서 11,000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8,340원에서 7,9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9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8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